저희 이제 2021년도 첫번째 라이브 작년에는 많이 못했었죠.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진짜 마스크 쓰니까 잘 안되네 이게 숨차 숨차 여주가 안돼 아까는 리허설이었고 이제 진짜 공연 시작할게요 자 첫번째 곡 치킨 정신이 없다 마스크 쓰니까 자 치킨 할게요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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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스 이광훈 강훈아 솔로 좀 오래라. 여러분의 길을 느끼게 해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열정적인 솔로를 보여준 베이스 이광훈 존. 존 맞나? 베이스 존. 자, 곧 군대에 개 끌려가서 끌려갈 기타의 에드워드. 야, 이거 진짜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데, 지금 몇 명 왔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? 다음에는 페이스북 같은 거에 홍보도 해야 되겠다. 연습 좀 하고요. 그래, 연습 좀 하고. 오늘 갑자기 하게 된 게 나가지고요. 좋아요, 좋아. 두 번째 거 뭐였지? 아니야, 그 사이에 뭐였지? 아, 레드바론. 레드바론, 레드바론. 자, 다음 곡은 거의 기타 에드워드의 미친듯한 불타는 솔로를 볼 수 있는 레드바론 하겠습니다. 레드바론. 레드바론 JSON. 오, 레드바론 삼ıl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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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개인 악기 연습보다 마스크 쓰고 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정신이 없네. 숨이 타니까. 빌리 코배베의 레드바룬이었습니다. 세 번째 곡. 세 번째 곡. 우리 기타리스트 에드워드의 레파토리. 럭키 서던. 준비되시면 시작할게요. 다음 주에는 연습할 때부터 마스크를 써요. 일주일 동안 마스크를 쓰고 연습할 거예요. 저는요. 너무 힘든데요. 너무 힘든데요. 마스크 이런 거 좀 사야 되겠다. 이렇게 하는 거 있어. 그거 되게 좋대. 다음 주에 내가 사올게. 와 진짜 힘든데요. 이거 진짜 럭키 서던.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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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a wonderful world. what a wonderful world. 자, what a wonderfu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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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